한주의 의심공향, 왓츠온코리아에서 전해드립니다. 최근 한국에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외신은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 커피 매장에서 수십 명의 코로나19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이 집단 감염의 특이한 점은 아주 잠깐 머문 손님도 감염이 됐는데 이 매장에서 계속 근무한 직원 4명은 모두 감염을 피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직원들이 모두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커피 매장 집단 감염 사태가 밀폐된 실내 공간에서 코로나19가 얼마나 빨리 퍼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임과 동시에 감염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전세계 보건당국이 아직도 마스크를 둘러싸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한 마스크 의무 착용의 타당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그동안 한국은 전세계 언론으로부터 코로나19 방역 모범국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초기 방역 성공 요인으로 검사와 추적 시스템이 호평받아 왔는데요. BBC에서는 그러나 이번엔 상황이 다르다며 이번 재확산 사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BBC는 이번 상황에서 가장 큰 우려 중 하나가 바로 감염 가능성이 있는 극우 성향 신도들의 다수가 교회를 문 닫게 하려는 의도로 누구가 바이러스를 심었다는 음모론을 믿고 있다는 점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이러한 음모론 때문에 많은 신도들이 검사를 받기는커녕 추적도 피하고 있어 당국의 접촉자 추적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BBC는 또 올 3월 초 종교집단에서의 감염 확진자들은 대부분 20대 젊은 층이었지만 현재 감염 사태는 훨씬 고령층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 정치 경제 분야 유명 인사들의 기고 전문 매체인 프로젝트 신디케이트에 코로나19 세계적 유행 속에서 한국이 어떻게 다른 국가들의 귀감이 되었는지 설명하는 글이 실렸습니다. OECD에서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한 데에 대해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 채텀하우스의 짐 오딜 의장은 기고문을 통해 한국이 다른 국가들의 본보기가 된 두 가지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첫째, 한국은 지난 40년간 개발도상국 혹은 신흥경제 중에서 1인당 소득이 선진국 수준으로 증가한 유일한 국가라는 점 둘째, 한국은 단순히 성장만 한 것이 아니라 기술을 수용해 경제 사다리가 올라갔다는 점입니다. 온일 의장은 이어서 기술집약적 사회인 오늘날의 한국이 팬데믹 속에서 확실한 차이를 만들어냈고 특히 지역별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하는 데 차이가 두드러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검사와 추적을 통한 코로나 바이러스 억제가 팬데믹 속 어떻게 한국 경제를 지탱해왔는지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왓츠온코리아 최유미였습니다.